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77번째 적 통돔입니다. 영어로는 레드 스냅퍼인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여섯 번째였죠. 내일까지 통돔을 할 거고요. 통돔과에 있는 걸 할 거고 오늘이 통돔 속으로는 마지막입니다. 말 그대로 빨갛죠. 그리고 서식지는 비슷해요. 리투아나스 항명은 리투아나스 캄페 차너스고 리투아나스 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다른 속 하나를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흙으로 넘어갈 겁니다. 순흙도 번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까지도 그거 찾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따뜻한 수원에 수심 35미터 내외 연안의 바위 바닥에 떼로 서식합니다. 서 대서양의 메사스에서부터 브라질까지 분포하는데 물론 따뜻한 걸프만 이쪽이 많고요. 여름에는 메사스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다른 통명어로 아메리칸 레드 스냅퍼 원래 레드 스냅퍼였죠. 혹은 노던 레드 스냅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머톤 스냅퍼라고 그러는데 머톤 스냅퍼는 예전에 한번 했죠. 그거랑 좀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글은 번역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게 통돔 속이기 때문에 적통돔으로 번역했습니다. 농어목 통돔과고요. 길이는 1미터까지 자라니까 꽤 큰 편이죠. 평균은 뭐 그 반 정도 되고 무게도 25파운드가 평균이니까 12킬로니까 꽤 크죠. 다른 통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측면을 압축된 몸하고 진어미를 갖고 있고 다만 이 통돔 속에서는 유일하게 위치 송곳니가 없어요. 이 통돔 속은 다 송곳니가 한 쌍이 있잖아요. 그 갑각니라인 걸 깨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다른 걸 먹나 보죠. 다소 크고 밝은 붉은 몸이 특징이라서 적통돔 레드 스냅퍼라고 불리우고 배는 은색 그리고 짧고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이빨 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송곳니처럼 긴 게 아니고 짧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주둥이는 긴 삼각형이고 뒷주름이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카롭고 뾰죽하죠. 등기름은 10개 가시, 뒷주름은 3개의 가시가 있습니다. 갑각류와 져서 서식 작은 물고기인데 갑각류 먹으려면 큰 송곳니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새우처럼 좀 작은 것들을 먹나 보죠. 부하에서 개방된 바닥이 흩어졌다가 다시 굴양식장 같은데 굴도 먹나 보네요. 보니까 원래 서식하는 데는 먹이가 있는 데 사거든요. 짝짓기는 짝이 있는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주로 때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처럼 뭐 삽입형이 아니고 그냥 뿌리는 용이잖아요. 어쨌든 저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15인치가 되면 여름에 집산 산란을 하고요. 1년이 지나서 산란한 다음에 부하되서 1년이 지나면 암초두이로 이동하고 크기별로 모인대요. 그래서 물기둥에서 바닥은 큰 거 그리고 작은 거는 수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아마 수면에서는 플랑크톤이 많거든요. 플랑크톤이 그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파이토플랑크톤 식물성하고 주플랑크톤 동물성이 있는데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제일 바닥에 있을 거고 그걸 먹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아마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게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에 있어야 되고 햇볕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면에 있으면 당연히 동물성 플랑크톤도 그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작은 것들은 수면에서 먹이가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 수면에서 주로 떼로 있고 큰 것들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서 급강료나 뭐 이런 것들을 먹겠죠. 상업적으로 중요하고 낚시로도 남약돼서 커트를 시행하고요. 이게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 원래 맛있잖아요. 맛있는 데다가 크기도 꽤 크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살아있는 혹은 자른 미끼 죽었어도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인공미끼도 쓴다고 해요. 물론 입질은 좀 덜하겠죠. 신선하지가 많고 신선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자른 미끼도 신선하지는 않죠. 근데 뭐 좋아하고 생활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덜 물 겁니다. 회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엄청나게 느립니다. 느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도저히 너무 느려가지고 안되겠어가지고 껐다 켰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넘어갔는데 이렇게 시간 걸리는 거 보세요. 어쨌든 다음 카페에 719번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여기만 춥네요. 한국은 덥죠. 캐나다는 벌써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도 다시 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많이 물을 많이 먹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